실린더 블럭 직접 접촉하는 그런 습식이 있고 블록을 직접 깎아서 만든 건식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주로 소형 자동차에서는 건식을 많이 사용하고요. 디젤기관 대형차에서는 실린더 벽에 이런 것도 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인해서 습식인 라이너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실린더 몸체는 피스톤과 모든 크랭크축을 이루고 있는 몸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시고 재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. 주철입니다.